우리 화사씨가 굉장히 소문난 빅뱅의 팬이시라고 들었어요. 공식 팬클럽 VIP 셨다고 아 그 공식 팬클럽에 가입은 못했지만 가입은 못하셨어요 하여튼 그 VIP 였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물어봐도 돼요? 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막 집이 막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다 보니까 콘서트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빅뱅 선배님들이 콘서트 하는 거를 너무 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한테 쪼르고 쪼르고 쫄라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콘서트를 갔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그 그러면 우리 이제 빅뱅 선배님들의 팬들이 모여서 한 곡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? 오 좋죠 어떤 노래를 한 번 불러볼까요? 배드보이 한 번 해볼까요? 아 배드보이 한 번 짧게 불러볼까요? 좋아요 아 배드보이 예이 그날 밤은 내가 너무 심했어 네가 진짜로 떠나갈 줄에 몰렸어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 어려웠어 우린 끝까지 가는 성격이 더러웠어 나도 안 되는 일로 다투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넌 울면서 뛰쳐나가 난 주위를 두리봐 다시 돌아오겠지 내일이면 분명 먼저 연락이 오겠지 아침이면 Baby 난 못해 넌 못 돼서 나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 Every day and night I'm so mad Cause I'm so real I'm so real But I can't change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'm a bad boy 그래 차라리 떠나 잘 가요 You are good girl 시간이 갈수록 알면은 알수록 실망만 남았겠지만 Baby don't leave me I know you still love me 왜 그래 솔직히 난 말해 네가 필요해 My la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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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la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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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dy